네 반갑습니다. 드라이버템 입니다. 오늘 비가 좀 오는 날인데 멀리 순천에서 직접 오신 분이 계셨는데 노트북을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. 가지고 오셨는데 뭐 이렇게 가늘 쪽으로 부팅이 됐다 안됐다 하는 증상이 있어서 갖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. 근데 제가 좀 뜯어보고 나서 참 좀 그렇네요. 제가 이전 영상에도 한번 올렸었고 저희 블로그에 보시면 수리 사례 중에도 이런 경우들이 조금 있었는데요. 제가 올해도 지금 벌써 한 3대 정도 째 비슷한 이런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지금 화면에 자세히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. 그리고 이게 뭘까요 은색으로 되어 있는 뭔가 진득 진득한 것이 보입니다. 일명 그 노트북에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리퀴드프로라는 녀석입니다. 주로 이제 뚜따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리퀴드프로를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. 물론 효과는 좋습니다. 뭐 효과가 좋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. 인정을 하는데 이런 그 데스크탑이 아닌 이런 노트북에는 이런 리퀴드프로 종류를 바르실 때는 조금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리퀴드프로 종류들은 한번 이렇게 보드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점착이 되게 되면 제거가 상당히 힘듭니다. 지금 또 보시면 제가 지금 휴지 같은 걸로 이렇게 운때게 되면 지금 번지죠. 이게 그 쉽게 말하면 도전송으로 되어 있는 도전송 물질입니다. 전기가 통한다는 이야기죠.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리퀴드프로 같은 것들이 이런 지금 콘덴서 같은 데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이렇게 낑게 버리게 되면 보드가 완전히 그냥 나가 버립니다. 제가 지금 이것도 한번 봐 볼게요. 지금 이분은 저한테 이야기는 안 해주시고 가셨는데 뚜따라 하셨어요.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실리콘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놨죠. 뚜따라 하신 다음에 여기 코어와 있는 부분에다가 리퀴드프로를 바르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실리콘으로 쌓아서 이게 지금 흐르는 걸 방지하도록 지금 해 놓으신 상태입니다.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옆에 보시면 CPU 옆에도 지금 보이죠. 이미 새 버렸습니다. 지금 아무리 이걸 깨끗하게 제가 지금은 이렇게 지금 제거를 해서 지금 들어 내서 닦아 냈습니다. 닦아 냈는데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쪽에도 물론 들어가지만요. 제일 위험한 쪽이 어디냐면 예전에 또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있었는데 이런 CPU 핀 사이 CPU 핀하고 핀 사이에 이런 쪽으로도 리퀴드가 들어갑니다. 바르실 때는 이걸 잘 인지를 못하시는데 지금 여기도 보세요. 여기도 지금 보시면 리퀴드가 지금 묻어있죠. 리퀴드입니다. 이런 폐로 주변으로 해서 이런 리퀴드들이 자세히 안 보시면 이걸 찾기도 사실 좀 힘듭니다. 왜냐하면 이게 뭐 이렇게 많이 흘러버리면 차라리 그나마 좀 찾기가 쉬운데 저런 식으로 방울방울 떨어지게 되면 이 회로 주변에 어디로 들어갔는지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. 지금 보시면 이것도 지금 리퀴드거든요. 리퀴드고 지금 여기도 지금 리퀴드입니다.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그나마 그 실리콘 처리를 하셨는데도 지금 그렇습니다. 이게 데스크탑과는 조금 또 틀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. 있기 때문에 리퀴드가 흐르더라도 한쪽으로만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좀 틀립니다. 저렇게 실리콘 처리를 하셨어도 바르는 양이 조금 많다든지 하게 되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노트북 같은 경우에 이렇게도 놓았다가 뭐 세웠다가 또 가방 같은 데 넣었다가 이렇게도 들어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여러 방향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. 어느 쪽으로 흐를지를 사실 모릅니다. 지금 제가 아까 이쪽편에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리퀴드 핀하고 핀 중간쯤에 하나 들어갔던거 하나 지금 빼냈거든요. 빼냈는데 이것도 제거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. 힘들고 세척을 해도 리퀴드 종류들은 잘 안집니다. 지금 여기도 지금 있네요. 어떤 분들은 저걸 또 또 다른 하신 다음에 뭐 실리콘을 하고 그 바깥에도 또 내열테이프까지 바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두 달 전에도 한번 그런 학생이 한번 오신분이 있으세요. 그분 같은 경우도 결국 세척을 했는데도 제거가 다 안됩니다. 입자가 전도성이 좋은 만큼 입자가 상당히 작습니다. 작기 때문에 조금 조금만 회로에 들러붙어 버리게 되면 잘 제거가 정말로 안됩니다. 지금 이 노트북 같은 경우도 가액이 상당히 비싼 노트북인데 물론 성능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노트북을 하시는거는 제가 말릴 수는 없겠지만 그 온도 한 5도 10도 많으면 한 20도 까지 낮아진다 칩시다. 저도 그 온도 조금 때문에 멀쩡한 노트북을 이렇게 날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출전 드리는 것은 데스크탑은 모르겠지만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리퀴드 같은 액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전해 전도성 물질로 되어 있는 이런 서멀은 될 수 있으시면 도포를 안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지금 이분도 급하게 춘천에서 이까지 부산까지 거리가 3시간 반 타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지금 여기도 보면 이렇게 리퀴드가 묻어 있어요. 결정적인 것은 이분은 또 CPU 핀도 한 4개 5개 정도로 휘어 갖고 오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다 핀 상태고요. 리퀴드 같은 게 이런 핀 사이로 만약에 들어갔다 치면 상황이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. 게다가 이분도 사실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주시지가 않았거든요. 그냥 전원이 안 들어온다 라고만 이야기를 전원이 들어온는데 화면이 안 뜬다고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리퀴드 라든지 이런 걸 바르신 분들은 피리 수리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. 제가 일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분 또 하생분이셨는데 리퀴드를 발랐다는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. 그냥 내부 청소만 좀 해 달라고 하셔서 이걸 이제 CPU로 들었는데 이제 이런 히트싱크죠. 히트싱크를 딱 제거를 하는 순간 쭉 흘러버렸어요. 물론 쓰시는 분들도 도포를 하거나 주의를 하셔야 되지만 그걸 받아서 수리를 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정보를 주시지 않으시면 자원하면 사고가 납니다. 그렇게 되면 솔직히 뭐 청소 저거 하려 그러다가 뭐 또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. 혹시나 뭐 뚜따라 하셨거나 리퀴드를 바르셨거나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리하는 수리점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.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온도를 좀 낮추려고 리퀴드를 뚜따라 해서 좀 발랐다.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만 그분들도 그에 맞게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. 만약에 저걸 바르지 않았다라고 뭐 발랐는지 이야기를 안 했다라고 생각되면 그냥 뭐 나사 풀어서 들어 올리겠죠. 들어 올리는 순간 쭉 떨어지든지 뭐 묻든지 뭐 이렇게 돼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. 그런 부분들은 정말 좀 수리 하시기 전에 바르실 때도 조금 고민을 하시고 바르시고요. 그 다음에 이미 바르셨다면 수리를 하는 수리점에는 꼭 여차여차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. 잘못하면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수리점이 여러분들의 노트북을 날려먹은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반대로 입장을 좀 바꿔줘서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. 자 이 제품은 제가 아직 뭐 수리를 조금 더 진행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어 제가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어서 한번 어 주의를 좀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미리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. 어쨌든 뭐 처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. 순천에서 이까지 뭐 3시가 반 넘게 차를 타고 오셨는데 아 그리고 또 하나 어 당부드리자면 가끔 가다가 어 먼 지방에서 직접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. 계시는데 노트북은 어 그분들이 오신다고 하셔도 바로 제가 수리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. 그렇게도 불가능하구요. 그러니까 꼭 만약에 뭐 이렇게 타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저한테 수리를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어 그냥 안전하게 포장을 하셔서 택배로 보내 주시는게 낫습니다. 자 오늘은 어 리퀴드프로 가 묻은 노트북이 한 대가 들어와서 예 제가 한번 어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이렇게 예 뚝따를 하시고 어 겉에 실리콘까지 쏘아왔다 하더라도 흐릅니다. 예 흐르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수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나옵니다. 예 특히 조심하셔야 되구요. 한번 바르실 때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고가형 노트북에는 한번더 생각을 하셔서 예 동포를 하시기를 예 당부드립니다. 이상 도라에바 TV 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